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여러분, 재테크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또 앞으로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먼저 무엇인지 한번 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무엇일까요? 다가구 주택 정의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건축법상 19가구 이하이면서 또 3계층 이하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중요합니다. 3계층 이하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택면적이 660평방미터 200평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대의 혜택을 주고 있죠. 전체를 1세대의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그래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면 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의 1주택으로 봐서 집을 팔았을 때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엄청난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 건축법을 위배하는 경우가 빌비작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 옥탑방을 설치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3계층 이외의 별도의 층을 또 주택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주택법, 건축법에. 3계층 이하일 때만 다가구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옥탑을 사용한다거나 그 3계층 이외의 다른 그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계층 이상이 돼가지고 건축법상 그 저기 건축법을 위배하게 돼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3계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구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나머지 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옥탑방을 사용하거나 3계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상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 현재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거니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에 충족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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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